세계도 인정한 대한민국 대표 안무가 번호뿐만 아니라 방송까지 잘하는 IPC 안녕하세요. IPC입니다. 그리고 이분, 세계적인 아이돌 그룹 에이티즈와 드림핏의 프로듀서이자 유나, 에프티아일랜드, 인피니트, 러블리즈 등등 수많은 아티스트 앨범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실력과 자극과 위즈씨 네, 안녕하세요. 위즈입니다. 그리고 OST 신인 강자 호소력 짙은 목소리로 남순 여심을 모두 자극하는 감각적인 승용성라이터 가오씨,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분 너무 반갑습니다. 아, 너무 반갑습니다. 아, 너무 반갑습니다. 최근에는 아이브, 와, 이거 3연정까지 하셨어요. 일레븐, 러브라이브, 애프터라이트까지 성공신화에 조륵재이십니다. 아, 너무 반갑습니다. 아, 너무 반갑습니다. 아, 너무 반갑습니다. 얼굴이 후끈없거든요. 네, 이번 서울 뮤직 페스티벌, 그야말로 다양한 음악으로 꽉꽉 채워진 페스티벌인데요. 뮤직비디오 인데요 뮤직비디오 그래 네가 그리워 너 뭐하고 말해줘 그렇게 해도 내가 너에게 마지막 사랑인 것처럼 너도 맘에 맞아봐 맘에 맞아봐 너도 맘에 맞아봐 마지막처럼 맘에 맞아봐 너도 맘에 맞아봐 너도 맘에 맞아봐 нев Heaven 너도 맘에 맞아봐 내 손잡이는 날 너도 맘에 맞아봐 보혈의 나의 마음 너도 맘에 맞아봐 정말 멋있다 우와 놀랐어요 이젠 저 추억으로 다 햇빛아봤어요 소리가 진짜 너무 조금만 이렇게? 아이의 벙을 일단 알려드릴게요 아예 버전 감상 한 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셋! 하나, 셋! 하나, 셋! 이거 절대 아이돌 할 수 없는 춤인데 아이돌이 없는 춤인가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를... 제가... 대신에 여러분들 지금 가볍게 하셔도 되거든요? 엄지도 주먹 빡 하나 올리시고 후 이건 솔직히 하실 수 있잖아요 아 이제까지 네 우선 요거까지 해볼까요? 시작 뚜 딱 후 됐어요 그 다음에 달리고 넘어지고 나오는 거 아시죠? 자 그때 양손은 이렇게 이쁘죠 이쁘죠 한 번 더 한 번 더 자 이제 달리다가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달리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잡다 지금 이렇게 오케이 아 이렇게 반응 안 해줄 수 있어요? 진짜 진짜 야 인기의 행사가 너무 나 물들이 그런가요? 이쁘죠 이쁘씨 오늘 뭐 하실 건데요? 같이 하셔야죠 저 같이 가겠습니다 네네 자 여기 뚱딱을 거 같이 해볼게요 시작 뚱 딱 후 달리고 달리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끝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